지금부터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연간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명세를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내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중합소득세 신고, 일반 신고, 모든 신고 안내 유형,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신고서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이동하면 금융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 화면 상단 우측에 이자 배당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출된 금융소득 지급 명세서에 지급자별, 계좌별, 배당가산액별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를 더블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직접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 우측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 항목에서 11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자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금액란에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전 총지급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먼저 소득구분 항목에서 21번부터 29번까지 해당되는 배당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배당지급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번 배당액 항목에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전 총배당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배당가산액 대상금액과 배당가산액 가산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자별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에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 내용이 추가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비사업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금을 입력하지 않고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입력된 이자 배당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우측 상단에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의 우측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 등록란이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의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 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우측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등을 참고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 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며 소득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을 참고하여 도움말 및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항목별 소득공제액을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계산된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 초과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의 연도 기부 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 당의 및 2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 내역이 입력되며 18번 공제 대상 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연도 필요 경비 또는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 입력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이월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 세액 계산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 명세서 등에서 입력한 내용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20번 항목란에는 11번 항목의 종합 과세 기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4번 항목란에는 23번 항목의 비영업 대금이 제외한 금융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에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감면 명세서에 수정하거나 입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금액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며 각 세액공제별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자동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입력이 누락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소득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수정된 금액으로 입력됩니다. 기납부세액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가산세 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여지며 세액 계산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 계산보기 펼치기를 누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